방 깨끗하네 오 요즘에 이런 책도 읽어 오 무슨 얘야 이거 어 뭐야 얘는 돈을 아무데나 넣고 있어 돈을 그냥 아무데나 넣고 있어 그냥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야 돈 많네 야 5만원짜리도 있어 야 내가 용돈 줬다고 안 쓰고 계속 모아놨나 보네 어 잘 됐느냐고 잘 쓸게 하드 어 잠깐 이거 에휴 그래 돈 넣었어 이거 다 했지 어 가자 문방구나 가자 갑자기 문방구를 왜 가 오랜만에 문방구나 한번 타자고 아이고 타고싶은거 다 사 그래 그냥 문방구를 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다 사 진짜 배그넬에서 타고싶은거 어휴 야스 오 흑여미 집에 가자 맞아 손흥민 한번 뽑아줘요 손흥민 이거 보러 사장님 요즘에 잘 나가는게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게 뭐야 왜 웃어 어 좀 많이 사라 나 뭐 고를게 없는듯이 아 아 아 집에 이거 아이플라임이지 않아 나 혹시 이거 사고싶어 나 혹시 이거 사고싶어 아 이거 돈이 엄청 나갔는데 괜찮아 어차피 네 돈으로 하는거니까 어 네 돈으로 한다고 어 환불 아니 네 방에 보낼거 돈 많더라 그래서 가지고 왔지 환불 잘 쓸게 고맙다 아들 아들밖에 없네 빵친다 빵친다 오 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응 으 으 티야 오랜만에 몽상 사니까 기분 되게 좋지 않냐 어 엄청 좋아 좋지 나도 기분 좋아 어차피 네 돈이니까 내 돈 아니라 아우 봐바 밀그점 처리 이야 오랜만에 오 엄청 많이 샀다 동생들 거네 이것도 동생 거 시나모 영원 산류마스킹테이프 오 미니앨범 지우개 뭐야 이거 라티오 이거 그거 내꺼 야 슈가클레이 맞아 아이클레이처럼 만들었는데 심지어 먹을 수도 있어 짱구 짱구 이거 먹는 거 맞아 이거 풀 같은데 이거 풀 아니야? 파슨가? 초코옷 냠냠 여기 히든카드가 들어있대 과연 짱구 와 과장은 중국 대신 먹밥 조금만 먹어 어디 드시는데 갈밥을 해서 나리 2명을 먹게 해줄게 뭐에요? 가위바위보 나이스 나이스 아빠 중국 간식 먹는 거 나 갈밥을 잘 쓰는 거 아 난 갈밥을 너무 잘 짠단 말이야 짱구 맛있지? 야 이거 왜 이렇게 매워? 마나맛이야? 프리미어리그 여기서는 소드민 만약에 분데스리가라면 김재지 땅스리그 이강인 오케이 더 브라이더 한번 뽑아줘야지 이것도 이렇게 뽑아줘 여기 잘 뽑혀 디앨로 필립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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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손흥림 뽑아줄게 자하 자하 꼴 좀 넣지 야 오랜만에 종류별로 한번 내가 이거 할게 신상 하여튼 지가 좋은거 달라고 그래 신상 나왔어 묘두기 묘두기 굴비달마 백은 그럼 이거 내꺼 나도 신상 한번 까보자 흑염의 지배샷 다 나왔어 가보지 않았어 구구에이요 독신봉 벌란에 벌 어 왜 안깐 저거 이거 종류였나 파우저 웨이니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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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이버스터 슬라픈 노래 양박이 잘 끌 으허허허